공주와 결혼한 아들 옛날에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밥을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어야겠어. 그렇게 생각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어요? 네가 뭘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거냐? 군인이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은 마침 전쟁 중이던 한 부강한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 전쟁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며 아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들은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사령관의 직책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상금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왕에게는 아름답지만 성질이 괴팍한 공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과 결혼하는 남자는 자신이 내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또한 만약 과제를 풀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자네가 공주의 과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네. 아들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주의 신랑 후보로 자원을 했지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가 금반지 하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그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바닷가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깊고 넓은 바다에서 저리도 작은 반지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던 그때 바닷물이 출렁하더니 조개 하나가 바닷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개는 유난히 깨끗하고 아름다운걸. 아들은 이상히 여겨 조개 속을 열어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공주가 바닷속으로 던진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은 기뻐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과제를 통과한 아들에게 공주가 두 번째 과제를 냈습니다. 다음 과제는 좁쌀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 열 개를 정원에 쏟아붓고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모두 골라 자루에 주워 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워 담아서는 혼자서 끝낼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아들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잠에서 깬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나 보니 좁쌀이 모두 자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두 번째 과제도 통과했습니다. 그 후 공주는 세 번째 과제를 냈어요. 생명의 나무에서 황금 사과를 따다 주세요. 생명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아서 찾아오셔야죠. 아들은 생명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황금 사과를 따오라는 과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황금 사과 하나가 떡하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과제를 얼떨결에 모두 해결한 아들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왕은 크게 기뻐했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과제를 아들이 해결하게 된 것은 어찌 된 이유에서였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성질이 개팍한 공주를 결혼시키고자 왕이 아들이 과제를 풀 수 있도록 몰래 도와주었던 것이었답니다. 용기있게 전쟁에 출전했던 아들은 평생 어머님을 모시고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노젓는 욕심쟁이 왕 옛날에 머리에 양막을 쓰고 태어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막을 쓰고 나온 것을 행운의 징조라고 여겼으며 열네 살이 되면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소문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 큰 돈을 주면서 자신이 아이를 잘 길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행운을 타고난 아이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아이를 왕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왕은 아이를 상자에 넣어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상자는 한 방앗간 부부에 의해 건져져 아이는 그 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덧 아이는 열네 살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를 피해 방앗간에 들른 왕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소년을 바로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소년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소년은 소년은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길을 헤매던 소년은 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던 할머니는 이곳은 도둑의 집이며 도둑들이 돌아오면 소년을 당장 죽이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했던 소년은 그냥 고라떨어졌어요.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도둑들은 화를 내며 소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왕비에게 편지를 전하러 가는 착하고 불쌍한 소년이라고 도둑들을 구슬렸어요. 그들은 소년의 편지를 뜯어보고 그가 불쌍해져 소년이 도착하는 즉시 공주와 결혼시키라고 편지의 내용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은 왕비에게 그 편지를 전했으며 왕비는 소년과 공주를 결혼시켰어요. 얼마 후 성으로 돌아온 왕은 편지가 바뀌어 공주와 소년이 결혼하게 된 사실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왕은 소년에게 지옥에 가서 도깨비의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을 뽑아오지 않으면 딸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그 길로 황금 머리카락 도깨비를 찾아 나섰어요. 소년은 한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성문지기가 소년에게 포도주가 넘치던 우물이 말라서 지금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면 금을 가득 실은 노세 두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돌아오는 길에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또 얼마쯤 가다가 황금 사과나무가 왜 잎도 돋지 않는지 근심하고 있던 성문지기가 소년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계속 길을 가던 소년은 강가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왜 자신은 교대해 줄 사람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뱃사공에게도 돌아올 때 해결책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을 건넌 소년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었는데 도깨비의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을 뽑으러 뽑으러 왔다는 소년의 말을 듣고 소년을 개미로 만들어 심화주름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소년은 돌아갈 때 대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세 가지 질문도 잊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도깨비는 사람 냄새가 난다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할머니의 핀잔만 듣고 저녁을 먹은 후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도깨비의 황금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았어요. 화를 내며 잠에서 깬 도깨비에게 할머니는 포도주가 넘치던 우물이 말라버린 꿈을 꾸었는데 왜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그건 우물 속 두꺼비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할머니가 다시 황금 머리카락을 뽑자 도깨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를 달래며 황금 사과나무 이야기를 물었어요. 도깨비는 뿌리를 쥐가 뜯어 먹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깨우면 할머니에게 더 큰 화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황금 머리카락을 또 뽑았고 벼락같이 화를 내는 도깨비를 다시 달래며 뱃사공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넌 다음 다른 사람에게 노를 주고 뛰어내리면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대답하고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치마 자락에 숨어있던 소년도 도깨비의 대답을 모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소년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린 후 도깨비의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을 건네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도착해 배에서 뛰어내린 후 뱃사공에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사과나무에 성문지기에게도 약속한 대로 해답을 알려주고 담내로 금을 실은 당나귀 두피를 받았어요. 또 포도주가 나는 우물의 성문지기에게도 방법을 알려주고 금을 실은 당나귀 두피를 받았습니다. 소년은 금을 가득 실은 당나귀 내피를 이끌고 공주가 있는 성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도깨비의 황금 머리카락 세 가닥을 보고 소년을 사위로 인정하면서 소년이 가져온 황금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욕심이 생긴 왕은 강을 건너가면 황금이 모래처럼 널려있다는 소년의 말에 속아 강을 건너기 위해 서둘러 뱃사공의 배에 올랐습니다. 뱃사공은 왕을 태워 강 건너편에 도착한 후 잽싸게 노를 왕에게 쥐어주고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답니다. 그 후로 욕심 많은 왕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배 위에서 내내 노를 접게 되었답니다. 새 아들과 황금 거위 옛날에 새 아들을 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내 아들을 바보라고 놀렸어요. 하루는 큰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먹을 것을 청하는 한 늙은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큰 아들은 어머니가 싸준 맛있는 빵과 술이 있었지만 외면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도끼의 팔을 다쳐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난쟁이가 해코지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작은 아들도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갔으나 큰 아들처럼 먹을 것을 원하는 난쟁이를 박대했다가 다리를 다쳐 실려 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나서자 부모는 불안했으나 하도 조르는 바람에 재로 만든 빵과 쓴 맥주를 싸주었습니다. 숲으로 간 막내 아들도 난쟁이를 만났어요. 그러나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과 다르게 재로 된 빵과 쓴 맥주라도 괜찮다면 먹으라고 난쟁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재로 만든 빵과 쓴 맥주는 맛있는 빵과 술로 바뀌어 두 사람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난쟁이는 한 늙은 나무를 베어보면 뿌리 사이에서 행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막내는 난쟁이가 말한 나무를 찾아 베어보니 그곳에 황금 거위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막내는 거위를 안고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여관집에는 딸이 셋 있었는데 그녀들은 막내 아들이 안고 온 황금 거위의 깃털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중 막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큰 딸이 거위의 깃털을 뽑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거위에게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둘째도 언니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 역시 언니들에게 손을 대는 순간 딱 달라붙었지요. 다음날 막내 아들은 거위에 달라붙은 셋 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거위를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셋 딸은 막내 아들이 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본 한 목사가 막내 딸을 잡아당기자 목사의 몸도 붙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지나가던 교회 지기가 목사를 보고 잡아당기기 위해 손을 뻗자 그도 딱 달라붙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두 명의 농부도 교회 지기를 잡는 바람에 거위에 달라붙어 끌려가게 되었어요. 얼마 뒤 막내 아들과 일행은 한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에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든 공주를 웃기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공포했어요. 막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거위와 그 뒤에 붙은 사람들을 이끌고 공주 앞으로 나갔습니다. 공주는 일곱 명이 거위에게 붙은 것을 보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사위를 맞을 생각이 없었던 왕은 지하실에 있는 술을 모두 마실 수 있는 남자를 데려와야 결혼시키겠다고 조건에 붙였지요. 막내는 숲속에 늙은 남쟁이를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무를 벤 자리로 가보았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막내는 그 남자를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모든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번에도 산처럼 쌓인 빵을 먹어치울 수 있는 남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막내는 다시 숲속으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구니 하나 가득 빵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남자를 만나 산같이 쌓인 빵도 모두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또다시 땅과 물에서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와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어요. 막내는 또다시 늙은 난쟁이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왕은 더는 어쩔 수 없어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막내는 왕이 죽은 뒤 왕국을 물려받아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농부의 딸 작은 오두막에서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왕에게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청해보자고 말했어요. 딸의 말대로 농부는 왕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왕은 농사꾼 부녀에게 넓은 풀밭에 한 귀퉁이를 내주었어요. 어느 날 땅을 일구던 농부는 순금 절구통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그 절구통을 왕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으나 딸은 순금 절구통을 주면 절구공이도 가져오라고 할 테니 잠자코 잊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절구통을 왕에게 바쳤어요. 순금 절구통을 본 왕은 절구공이를 찾았습니다. 농부는 절구공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농부는 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딸의 말을 들을 걸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왕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간수의 말을 듣고 이상이 여긴 왕은 농부에게 그 말의 뜻을 물은 딸을 불러 자신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 왕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옷을 입지 말되 아주 발가벗지도 말며 말이나 마찰을 타지도 길을 지나지도 비키지도 않고 자신에게 오라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농부의 딸은 옷을 벗고 온몸을 그물로 칭칭 감은 후 당나귀 꼬리에 자신을 매달고 당나귀를 마찰의 수레바퀴 자국만 따라가게 하여 왕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농부의 딸을 왕비로 삼고 모든 재산을 맡겼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군대를 순시하다가 성 앞에서 싸우고 있는 두 명의 마찰군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짐 마찰을 끄는 세 마리의 말 중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두 마리 황소가 끄는 마찰로 도망을 가서 황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서로 자신이 망아지의 주인이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왕은 망아지가 앉아있던 황소 마찰의 주인이 망아지 주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짜 망아지 주인은 억울하여 며칠을 궁리하다가 왕비가 자비롭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어요. 왕비는 말 주인의 하소연을 들은 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왕이 순시를 나갈 때 길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신용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이 물으면 황소도 망아지를 낳는 판인데 땅에서 물고기는 왜 잡지 못하겠느냐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말 주인은 성 앞에서 그물질을 냈고 왕의 물음에 왕비가 알려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리석은 말 주인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왕은 그가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여 말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실토하고 말았어요. 왕은 바로 성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거짓되게 만들었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안으로 삼을 수 없소. 이제 당신은 당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오. 왕은 왕비가 돌아갈 때 그녀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왕비는 이별의 술을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수면제를 탄 술을 가져오겠지요. 왕은 단숨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왕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왕비는 왕을 자신의 고향집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혔어요. 하루 밤낮을 자고 일어난 왕은 놀라서 하인을 불렀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전하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성에서 가져가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왕비의 진심에 간복하여 다시 왕비와 함께 성으로 돌아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국을 물려받은 청년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른 농부들이 아이가 없는 그를 놀리자 그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 그 아이가 고슴도치라도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농부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위는 고슴도치고 아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나무라 쓰나 남편은 아이에게 세례를 해줄 대부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고슴도치 한스라고 이름을 짓고 신부를 불렀어요. 세례를 해준 신부는 한스가 뻣뻣한 털 때문에 침대에서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농부는 난로 뒤에 밀집을 깔고 한스를 눕혔습니다. 그렇게 한스는 8년을 난로 뒤에 누워있었어요. 어느 날 한스는 농부에게 피리를 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으니 대장장이에게 수탁의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정했어요. 한스는 한스는 수탁에게 신발을 신겨 수탁등에 올라타고 당나귀 몇 마리와 돼지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숲에 도착한 한스는 여러 해 동안 나무 위에서 피리를 불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길을 잃은 왕이 피리 소리를 듣고 주위를 둘러보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고슴도치 한스와 수탁을 보았어요. 왕은 신하를 시켜 한스에게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왕이 궁전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나오는 것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문서로 약속하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대답했지요. 왕은 한스가 그를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대강 적어주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왕을 맞이한 것은 공주였어요. 왕은 공주에게 고슴도치 한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까막눈이라 괜찮을 것이라며 공주를 안심시켰습니다. 한스는 당나귀와 돼지를 기르며 계속 나무위에서 피리를 불며 지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았을 때도 왕이 궁전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마중 나오는 것을 자신에게 주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왕도 한스에게 약속했으며 왕을 처음 맞이한 것도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왕이 고슴도치 한스와 약속한 바를 걱정스레 이야기하자 아버지를 사랑한 공주는 한스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한스의 돼지들이 점점 늘어나 숲속에 가득 차게 되자 한스는 아버지에게 마을의 모든 돼지 오리를 비워놓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수탁 위에 앉아 돼지 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수탁의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청하여 수탁의 신발을 갈아신긴 후 수탁을 타고 첫 번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들여보내지 않자 한스는 수탁을 타고 날아올라 왕에게 공주를 내놓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공주에게 하인과 동과 재물을 챙겨주며 한스를 따라가게 했어요. 그러나 한스는 얼마쯤 가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라며 공주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가시로 공주의 몸에서 피가 나도록 찌른 다음 돌려보냈습니다. 한스는 두 번째 왕을 찾아갔어요. 왕은 한스가 찾아오면 잘 맞이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한스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스의 모습을 본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스는 왕에게 네 명의 병사를 시켜 침실 문앞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 큰 불을 지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슴도치 껍질을 벗어놓으면 그 껍질을 불에 던져 모두 탈 때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이윽고 시계가 열한시를 날리자 한스는 껍질을 벗기 시작했으며 병사들이 달려들어 껍질을 불 속에 던져넣고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한스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거무스름했기 때문에 왕은 의사를 보내 연고와 향료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한스는 잘생긴 청년으로 변했고 왕은 공주와 한스의 결혼식을 다시 올려주었어요. 그 후 한스는 왕국을 물려받았으며 몇 년 몇 년 후 아버지를 왕국으로 불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부의 두 딸 예쁘고 부지런한 의붓딸과 못생기고 게으른 친딸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친딸만 예뻐했기 때문에 의붓딸은 체를 뒤집어쓴 채 온갖 굳은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고 또 손에서 피가 나도록 물레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피가 묻은 물레가락을 닦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만 우물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는 계모에게 쫓겨나 우물가로 간 소녀는 무작정 우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소녀는 자신이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풀밭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풀밭을 걸어가다가 자신들을 꺼내달라고 외치는 잘 익은 빵들을 만나 이들을 꺼내 주었어요. 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흔들어달라고 외쳐 나무를 흔들자 사과가 비오듯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다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한 노파를 만났어요. 그 노파는 대문짝만한 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소녀가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자신은 깃털을 털어 지상에 눈을 내리는 홀레 할머니 이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고 또 깃털이 날리도록 이불을 잘 털어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소녀는 홀레 할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깃털 이불도 잘 털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어느덧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소녀의 마음을 알게 된 할머니는 소녀를 커다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갑자기 황금이 쏟아지면서 소녀의 온몸이 황금으로 뒤덮였어요. 홀레 할머니는 소녀에게 열심히 일했으니 모두 가져가라며 우물에 떨어뜨린 물레 가락도 함께 건네 주었습니다. 의붓 딸이 온몸에 황금을 휘감고 돌아오자 배가 아픈 개모는 친딸의 손가락에서 억지로 피를 내어 물레 가락에 묻힌 후 물레 가락과 함께 우물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친딸도 의붓 딸처럼 아름다운 풀밭에 이르렀어요. 친딸도 화덕에서 꺼내달라고 외치는 빵들과 흔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과들을 만났으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홀레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붓딸과 마찬가지로 친딸도 홀레 할머니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그러나 게으른 그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며 깃털 이불도 열심히 털지 않았습니다. 홀레 할머니는 게으른 친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며 역시 커다란 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딸은 이제 황금비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내심 기뻐했지만 그녀가 문을 나서자 대문 위에서 시커멍 검정이 떨어졌습니다. 친딸은 죽을 때까지 온몸에 시커멍 검정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했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을 배운 사람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영리했으나 작은 아들은 우둔 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소름 끼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무슨 기술이라도 되는 줄 알고 아버지에게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직위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작은 아들이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지요. 그러자 교회 직위는 자신이 가르쳐줄 수 있다며 작은 아들을 맡겨보라고 하여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종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며칠 뒤 교회 직위는 한밤중에 작은 아들을 교회 종탑으로 올라가게 한 뒤 몰래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래쪽 계단에 허연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직위였으나 유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냐고 계속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자 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고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직위의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자 작은 아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자신이 종탑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사람이 아저씨인지도 모르니 가보라고 말했어요. 종탑 계단 아래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는 작은 아들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당장 데리고 가라고 악을 썼지요. 화가 한 아버지는 50달러를 주면서 작은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소름 끼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아들은 길을 가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작은 아들이 제발 소름 좀 끼쳐보았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작은 아들을 교수대의 목이 매달려 죽은 시신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은 밧줄 자비 딸에게 장가든 사람들인데 한해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밤이 올 때까지 교수대 밑에서 기다리면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정말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50달러를 주겠다고 말하고 교수대 밑에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밤이 깊어 날씨가 추워지자 불을 피웠는데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추울 것이라 생각하고 일곱구의 시신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모닥불 주위에 앉혀놓고 입김을 불어 불꽃을 키우다가 시신들이 걸치고 있던 넉마에 불이 붙었어요. 옷에 불이 붙었는데도 시신들이 꼼짝도 하지 않자 작은 아들은 자신도 같이 불에 타 죽을 수 없다며 시신들을 다시 교수대에 매달아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0달러를 받을 욕심으로 작은 아들을 찾아온 남자는 그의 불평을 듣고 기가 막혀 돌아가 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한 여관에 들렀습니다. 그가 연신 소름 좀 끼쳐 보았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여관주인은 귀신이 붙은 성에서 사흘밤만 지내면 왕의 아름다운 딸에게 장가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귀신들은 보물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빼앗기만 하면 큰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어요. 이튿날 작은 아들은 왕에게 가서 귀신의 성에서 사흘밤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세 가지 물건인 불과 쇠가리와 절삭기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쯤 되자 검은 고양이 두 마리가 나타나 카드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작은 아들은 먼저 발부터 보여달라고 하여 고양이들이 발톱을 내보이자 작업대에 묶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닥불 옆에 앉아있으니 빨간 쇠사슬을 맨 검은 고양이와 개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를 둘러싸고 으르렁 거렸으나 칼을 휘둘러 모두 물리쳤지요. 그런 다음 다시 모닥불 옆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방안의 침대가 눈에 띄어 그곳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침대에 눕자마자 침대가 막고 요동치면서 성 안을 내달리더니 뒤집히면서 그를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다시 모닥불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이 무사히 살아있는 것을 본 왕과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굴뚝에서 사람 몸뚱이 반쪽이 작은 아들 발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나머지 반쪽도 마저 떨어져 두 몸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무시무시한 모습의 사내로 변했어요. 작은 아들이 이 사내와 신랑일을 하고 있는 동안 굴뚝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시체에서 나온 두개골과 뼈들을 세워놓고 볼링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들과 함께 내기를 하며 놀았으나 열두시가 되자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탠날 아침 자신을 보러 온 왕에게 작은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좀 잃었지만 재미있게 게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밤에는 여섯 명의 거인이 관을 메고 나타났어요. 작은 아들이 그 시신은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니 이리 가져오라고 손짓을 하자 거인들이 관을 그의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가운 시신의 얼굴에 손을 대보고 따뜻하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손을 불에 쬐어 얼굴에 갖다 대보았으나 시신이 따뜻해지지 않자 시신의 관에서 꺼내 자기 무릎 위에 앉힌 후 주물렀습니다. 그런데도 시신의 피가 통하지 않자 침대에 눕혀 담요를 덮어준 뒤 자신도 그 곁에 누웠지요. 그랬더니 시신이 따뜻해져.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고맙다는 말은 거녕 작은 아들의 목을 조르려고 달려들어 다시 관 속에 집어넣자 여섯 명의 거인들이 메고 사라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소름 끼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며 투덜거리자 이번에는 크고 늙어 보이는 희고 긴 수염을 기른 유령이 나타나 소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대장간으로 끌고 갔어요. 그라고는 도끼를 들어 모두를 한번 내려치자 모루가 땅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른 모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유령도 수염을 늘어뜨리고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지요. 작은 아들은 도끼를 들어 모루를 단번에 두쪽을 낸 뒤 유령의 수염을 잡아채서 모루 사이에 끼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몽둥이로 유령을 때리기 시작하자 유령은 울면서 보물을 줄 테니 자신을 놓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유령은 세 개의 보물 상자를 주면서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왕의 것 마지막 하나는 작은 아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두시 종이 울리자 유령은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침 나타난 왕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과 작은 아들의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왕의 사위가 되어 모든 것이 행복했으나 계속 소름 좀 끼쳐보았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곤 남편의 그런 푸념을 듣고 걱정을 하던 공주는 어느 날 차가운 물과 물고기가 가득 든 양동이를 가져와 잠든 남편의 몸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며 소리쳤어요. 아 소름 끼쳐 이제 알았어 소름이 무엇인지 하고 말입니다. 마법에 걸린 오빠 옛날 한 왕의 정원에 황금 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왕은 황금 사과를 애지중지 하며 매일 그 술을 헤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황금 사과가 하나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세 명의 왕자를 불러 매일 밤 차례로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첫째 날 밤은 첫째 왕자가 정원을 지켰으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 아침에 눈을 떠보니 황금 사과 한 개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왕자 역시 잠이 들어 또 황금 사과 한 개가 없어졌어요. 왕은 두 왕자가 황금 사과를 지키지 못해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막내 왕자가 간청하여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는데 열두시경이 되자 온통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사과를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왕자는 황금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요. 하지만 황금새는 깃털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황금 깃털이 나라 전체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말을 들은 왕은 황금새를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황금새를 잡기 위해 먼저 길을 나선 첫째 왕자는 숲 입구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첫째 왕자가 여우를 향해 총을 겨누자 여우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라고는 두 개의 여인숙이 나타나면 불이 켜진 밝은 집이 아닌 허름한 집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한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총을 겨누자 여우는 재빠르게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여인숙 앞에 도착한 왕자는 여우의 말을 무시하고 불이 켜진 밝은 여인숙으로 들어가 세상 모든 일을 잊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첫째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 왕자가 황금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자 역시 여우의 말을 무시하고 밝은 여인숙 창으로 보이는 형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 형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떠난 막내 왕자도 숲에서 여우를 만났어요. 막내 왕자가 살려달라는 여우의 간청을 들어주자 여우는 자신의 꼬리에 왕자를 태워 두 여인숙 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여우의 충고대로 허름한 여인숙 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길에서 여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우는 이번에는 막내 왕자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우는 왕자에게 성 안에는 잠들어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나무세장 안에 있는 황금 새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절대로 그 옆에 있는 황금 세장으로 새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지요. 막내 왕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 과연 나무세장 안에 황금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 개의 황금 사과와 황금 세 장도 놓여 있었어요. 막내 왕자는 그 볼품 없는 나무 세 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황금 새를 황금 세 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황금 새가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막내 왕자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병사들에게 잡혀 재판정에 끌려가 사형 사형 선고 받 받 받 받 받 그러나 왕은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황금말을 가져오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 황금 새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무작정 길을 떠난 막내 왕자는 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야우는 왕자를 태우고 바람같이 달려 또 다른 성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막내 왕자에게 마부들이 모두 잠들어 있으니 황금 한 장 대신 초라한 한 장을 얹어 황금 말을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으로 들어간 왕자는 황금 한 장을 말등에 얹었고 그 순간 황금말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마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왕자는 다시 재판정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의 왕도 황금 성의 공주를 데려오면 황금말도 주고 목숨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는 왕자의 부주의에 불평하면서도 왕자를 황금 성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어두워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면 공주에게 입을 맞춘 후 데리고 나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게 절대로 왕과 왕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지요. 여우의 말대로 왕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공주를 성으로 들여보내 막내 왕자는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 나라의 왕은 여드레 안에 성 앞에 있는 커다란 산을 없애주면 목숨도 살려주고 딸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왕자는 이랫동안 쉬지 않고 땅을 팠지만 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담에 빠져있는 왕자 앞에 여우가 다시 나타나 자신이 산을 없애줄 테니 걱정 말고 잠을 자라고 말했어요. 이탠날 왕자가 잠에서 깨자 산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왕은 약속대로 공주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는 황금말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공주를 데리고 가서 황금말을 받으면 얼른 말 위에 공주를 태워 함께 달아나면 아무도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왕자는 여우의 말대로 공주와 함께 황금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렸어요. 그 다음 나라에 가서도 다시 여우의 말대로 황금말을 주는 척하고 황금새를 받은 후 그대로 말을 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드디어 왕자는 황금보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우는 숲에 도착하는 대로 자신을 쏘아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왕자의 말에 여우는 할 수 없다는 듯 교수형으로 죽을 목숨을 구하지 말고 우물가에도 앉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공주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다가 형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침 그날은 범죄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은 바로 막내 왕자의 형들이었어요. 막내 왕자는 여우의 당부를 잇고 형들을 구해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는데 형들은 막내 왕자를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성으로 돌아간 형들은 왕에게 자신들이 공주와 황금말과 황금새를 구해왔다고 거짓말을 냈습니다. 성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황금말과 황금새는 먹지도 노래하지도 않았으며 공주는 울기만 했습니다. 우물에 빠진 막내 왕자는 여우의 도움으로 우물에서 살아나와 형들의 눈을 피해 허름한 옷을 입고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황금새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황금말도 먹기 시작했으며 공주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은 공주에게 연유를 물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왕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모았습니다. 공주는 사람들 틈에 있는 막내 왕자를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왕은 막내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으며 두 형은 처형 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숲을 찾은 왕자는 다시 여우를 만났어요. 이번에도 여우는 자기를 쏘아 죽이고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자는 여우의 소원에 들어주었어요. 그러자 여우는 바로 늠름한 남자로 변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그동안 마법에 걸려있던 공주의 오빠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소름끼치는 법을 배운 사람 이야기는 들으면서 잔인하다 할 만큼 소름끼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남자는 아무 것에도 굴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가 가득 뜬 차가운 물을 통해 소름끼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보스러운 것인지 모를 만큼 미숙한 모습에 남자의 상반된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웃게 만든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